내년에 지어질 아파트에는 제로에너지 인증과 함께 층간소음 규제가 적용됩니다.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주택 공급 차질은 고민거리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에코델타 스마트 빌리지. 태양광,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인증을 취득한 블록형 주택단지입니다. 내년부터 33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2020년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물이 5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에도 5등급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 84제곱미터 기준 공사비가 약 130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6년 안에 추가 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제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49데시베리아가 적용돼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불가능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시행될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금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로 공사비 추가 상승이 확실한 상황. 문제는 250만 원 주택 공급을 약속한 정부가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공사비 상승으로 공사를 멈추고 있는 현장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성이 더 떨어지면 목표를 이루긴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비용이 낮아지도록 정부가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조성음입니다.